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잊을만 하면 연락하고 또 잊을만 하면 연락하는 그 사람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분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로맨스엔젤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 타로예요 그리고 비치 타로 그리고 예스노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호루스코 벨린의 타로 그리고 저와 함께 20년을 넘게 달려온 오리진 타로입니다 이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는 그 사람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그분의 속마음 또 관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타로를 선택해 주셨나요 눈을 지그시 감고 타로를 바라봐 주세요 무언가 번쩍이는 타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타로입니다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세요 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복탑 복탑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는 그 사람 도대체 여러분과 어쩌자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타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저는 모두 타로를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조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가 있습니다 남녀가 춤을 추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말발굽은 기회를 남지합니다 서양에서는 말발굽이 행운의 상징이에요 춤을 추고 있는 한 쌍의 남녀와 기회를 암시하는 이 말발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끝이 사내를 노리고 있고요 이 붉은색은요 고민과 트러블 예 뭐 이런 스트레스 요런걸 암시합니다 자 요 타로는요 예 역시 남녀 한 쌍이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 타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두 분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고요 자 이 타로는 어떠세요 예 날개에 달린 자 요렇게 천사도 있고요 예 여러분과 예 한마디로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그분입니다 예 제가요 좀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분은요 예 결정을 여러분에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 어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왜냐면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좀 수동적인 입장은 취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동굴 안에 숨어있는 사내가 있어요 배경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행운을 상징하고요 여자가 가면을 벗어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줬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 나를 이끌어줬으면 이 결정을 여러분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 기해와 이 조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분이 괜히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장의 타로 보이시나요 왕이 손에 이렇게 빵을 들고 있습니다 이 빵은요 목적 달성 성취를 암시하고요 이 타로는요 예 조언자의 타로라고 합니다 버섯 위에 달팽이로 상징되는 이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앨리스에게 조언을 주고 있어요 이 두 장의 타로가 딱 대비되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 목적 달성 여러분과 관계가 발전되는 걸 바라면서도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공을 넘긴 겁니다 내가 지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 네가 좀 결정을 내려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이 이 사내를 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마 이분은 쉽게 여러분한테 미안해서라도 나랑 함께하자는 우리가 사귀자는 그 얘기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미안한 게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고요 그분 생각에는 좀 부족하대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 함께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 한번 사귀어보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한가 봐요 그래서 뜬금포 연락 잊을만하면 연락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기회이고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좀 선택해주기를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뭐 이렇게 무책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좀 뭔가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이 타로 여러분이 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그리고요 두 분만 생각하세요 이분이 뭔가 미안한 게 있고 걸리는 게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 있나 봐요 근데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두 분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럴때 내 사랑의 해답이 빠질 수 없겠죠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요거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어라 예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어라 잠시만요 요 타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노인의 타로 예 이 타로랑요 이 타로는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분은 수동적인 입장에서요 기다리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예 잊을만하면 또 연락을 해 올 거예요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어라 자 앞으로도 계속 예 또 이런 연락을 주기적으로 해 오실 텐데 그 안에 이분이 예 고백하시는 거 기다리셔도 예 나쁘진 않습니다 워낙 심사숙고하실 거고 예 생각하시다가 뭐 얘기는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어지간해서는 저는요 여러분이 결정 내리고 먼저 얘기하시는 거 자 기운이 나쁘지 않아요 자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그분이 좀 미안한가 봐요 선뜻 얘기 못하는 그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봐요 기다려주시되 너무 길어지면 먼저 한번 얘기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는 그 사람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야 요거 요거 자 나오기 굉장히 드문 타로예요 자 왜냐면요 그분은 태양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여왕이에요 태양의 남자와 여왕이 만났으니 잘 되실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실 거고요 고집도 있을 거고 자기 주장도 강할 거예요 아 이거 참 이 타로는 변덕의 타로예요 변화의 타로고 두 분 누가 예 뭐 이거는 먼저라고 할 것도 없고요 예 하여튼 이 태양과 여왕이니까 급 가까워지셨을 거고 예 급 가까워지신 만큼 두 분은요 의견 대립 그리고요 자기 주장이 엄청 셉니다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인 두 분이세요 여러분은 예 함께 하시면 굉장히 끈끈해요 예 앞으로 인생길을 같이 걸어 나가면 걱정이 없습니다 진짜 두 분이서 같이 뭐 뭐 결혼하신다 그러면요 빌딩 세우실 거예요 자 이 태양이 반짝이고 여왕이 예 같이 하니까 예 여왕이 가는 길에 태양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빌딩을 세우실 두 분 이거를 대인관계로 확대해석하자면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야 이거 두 분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예 이 만나기까지의 과정 함께 함께 하게 되시기까지의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참 태양이면 그리고 여왕이면 무조건 좋아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닌 게 이게 또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타로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타로이고요 요 타로는 지지자를 상징합니다 지지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이 이 여왕을 알아본 거예요 이 바람개비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의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악마 도마뱀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앨리스예요 변화와 변덕 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 오실 거지만 음 거기까지 예 어차피 자기 주장이 강하신 두 분이에요 강해도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관계 발전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계 발전이 됐다 그러면은 쭉쭉 빵빵입니다 그냥 그냥 달려나가실 거예요 잘 어울리시고 예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만큼 야 저 여자랑 같이 있으면 내가 득이 되겠다 야 저 남다랑 같이 있으면은 내 인생이 피겠다 여기서 내 인생이 핀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예 자 앞길을 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분은요 만나시게 되면은 아마 데이트를 하셔도요 모델하우스 보러 다니실 거예요 그리고 땅 보러 다니시고 왜냐면요 이 금전적인 기운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운 자 사업 거의 뭐 사업 파트너예요 예 죽이 잘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잘 되실 거고요 아 요거 예 근데 이 만나시는 게 되기까지가 힘든 거죠 악마예요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실 겁니다 여러분은요 예 이분의 뭐 따뜻한 말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은 일단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 내 할 일 하면서 예 이분의 마음이 변하는 걸 예 변덕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요 여기 이 타로는요 동굴 안에서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명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세요 나는 너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가 나한테 가끔 연락 오는 거 야 이거 옳지 않다 너에 대해서 뭐 나는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스 노 그거를 이분한테 요구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말하세요 그래야지 이거는 풀립니다 이분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연락을 해 올 거고요 예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만큼 태양이에요 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한테 무언가 예 말을 해 올 것이다 태양과 악마죠 뭐 그런 걸 바라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걸 바라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은요 어차피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예 자기 할 일 그냥 하고 계세요 입은 예 못 말려요 입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혼란스럽게만 할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태양과 여왕 이 두 분은요 정말로 제가 예 같이 하시게 되면 예 진짜 빌딩 세우실 두 분이신 거예요 두 분이 20대다 그럼 20대 안에 빌딩 세웁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이 뭐 30대다 그러면 예 5년 안에 가자 5년 안에 빌딩 세웁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연락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잊을만 하면 와요 자 조은우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분에게 요구하십시오 나의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어떠냐 예스 노 선택을 하라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요겁니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렇죠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밀당이죠 자존심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분명하게 예 요구하십시오 너 그래서 뭔데 도대체 예스야 너야 자 그렇죠 말탄 기사가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를 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 지팡이는요 새로운 소식을 암시합니다 자 숨겨진 의미가 있다 그분은 계속해서 밀당을 해 오실 거고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확하게 소식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예스야 노야 그분한테 요구하십시오 그게 이 관계를 풀어내는 타로의 조언이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세 번째의 선택지입니다 자 잊을만 하면 연락 오는 그분이에요 자 어쩌자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새롭게 태어나는 예 요 타로가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네요 그리고 허니문의 타로고요 야 여기 황금의 타로입니다 이 해골바가지는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해골바가지는요 이 귀걸이를 상징하고요 예 여러분은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을 예 뜻합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이분은 여러분을요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가면을 손에 쥐고 있고요 이 타로는요 예 고양이 두 마리가 요 체스말을요 살살살살 살금살금 만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가 뭘까요 지금요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아 좀 망설여지고 고민이 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 오는 거고요 자 이 날개 달린 이 망아지가요 꽃밭을 뛰어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 지금 이 타로의 느낌에서 어떠세요 부정적인 타로가 전혀 없고요 아주 부정적이라고 끼워 맞힌다면요 자 이렇게 망설이는 타로 그리고 물속에요 요렇게 예 갇혔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있어요 무거운 석상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아 마음의 부담감 자 왜 마음의 부담감일까요 무언가 고백하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하는 그런 지금 딱 아 좀 설레임과 부담감 그 사이에 있는 이분인 거예요 자 남자의 눈앞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야 남자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고요 자 댕댕입니다 댕댕이 충직한 예 댕댕이 여러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분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좀 망설였을지 모르지만 예 새롭게 예 탄생을 원하고 있어요 허니문이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뭐 먼저 나서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분이요 음 지금 얘기를 하려고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은 표정관리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조만간에 만나자는 연락이 올 거고요 조만간에 어떤 마음을 표현해 올 겁니다 예 자 요럴 때는요 예 여러분 스스로 예 지금 이분의 마음은 명확해졌고 이제 뭐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를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분의 마음을 예 뭐 뭐 여러분이 예 뭐 넘겨짚으실 필요도 없고 예 뭐 없어요 이분은 그냥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진짜로 예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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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렇게 허니문타로 요거는요 이분이 원하는 건 관계의 급진전입니다 예 만약에 애초에 싫으신 분이었다면 여기서 좀 벽을 치셔야 돼요 댕댕이는요 댕댕이는요 예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인상을 쓰고 확 물지만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굉장히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충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예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 예 실망을 만약에 줬다 그러면 걔네들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강아지들 예 진짜 막 그 눈동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댕댕이 우시는 거 보셨나요 진짜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니까요 예 근데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그죠 월월월월 월월월월 그게 다입니다 예 아 말도 안 통하는데 얘가 정말 슬픈 표정 짓고 있으면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예 이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예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 예스인지 노인지 예 결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예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먼저 나서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뭐 다 준비하고 예 뭔가 행동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먼저 띡 얘기하면 오히려 어 뭐지 싶을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만큼 그분한테 기회를 주시고요 여러분이 급하게 먼저 나서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예스인지 노인지 그 결정만 먼저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라 예 맞습니다 떨어져 있으라는 게 진짜 떨어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요 여러분이 급하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한테 기회를 주셔라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가요 굳이 부정적인 타로를 예 꼽아보자면 부담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예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 다음 다음번 연락에서 예 뜨문뜨문 오는 그 연락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먼저 나서진 마시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잠시 떨어져 있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타로 하마 가볼게요 달의 타로 변화와 변덕을 암시합니다 자 요거는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지금 결정 못 내리고 있어요 그분은 연락을 해오시는데 예 여러분이 조금 피하는 경우네요 예 자 잠시 떨어져 있는게 두 분 사이에 더 좋을 수 있어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을 갖는건 좋습니다 변덕 이타로는요 여러분한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분은 자 여러분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겁니다 예스노 그것만 남았으니 과감하게 결단해주세요 조금만 이따가요 자 세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끔 잊을만하면 연락이 오는 그 사람 앞으로 어쩌자는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고요 크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면요 이 이 불꽃은요 행동력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 타로는요 이 호르스코벨린에서 의미가 좀 각별한 타로입니다 부적같은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거든요 나쁜 기운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 정화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자 그분은요 여러분을 예 평생에 여인이라고 생각 연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여자한테 다른 이성한테 한눈파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만 창끝이 이분을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자수성가형 스타일이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도전하시고 예 그런 분이세요 아 이게 어떤 연애를 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신변에 굉장히 안좋아요 예전에도 안좋았고 앞으로도 안좋을겁니다 이 안좋다는게요 나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게 아니라 한동안은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노력하시고 그런 시기신거에요 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막 공부중이시라던가 자신이 목표한거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그거를 해내지 않으면 예 솔직히 예 뭐 연애나 이런쪽으로는 거의 꿈도 못 꾸실 정도에요 자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끈을 놓치고 쉽지 않아서 예 가끔씩 뜨문뜨문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연애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도마뱀이죠 예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실 역할은 자 이렇게 앨리스가 사슴을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위로하고 이분을 애껴주시는 겁니다 연락 가끔 오시면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 가끔 오는 연락이요 이분 딴에는 굉장히 힘들고 정말 예 무언가 어머니 같은 그런 손길이 필요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나실 수 있으시다면 불러내서 따뜻한 밥 한끼라도 사주시고요 그게 안되신다라면 예 그 쿠폰 있죠 쿠폰으로 치킨 같은 거 예 이분은요 그런 뭐 이렇게 아아 아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치킨 이게 먹을 거 예 배가 고플 고플 수가 있어요 치킨 같은 거 쿠폰 그런 거 보내주셔야 돼요 꼭 그러면서 응원의 한마디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나는 이대로 있을 거니까 이런 뉘앙스 같은 거 풍겨주면서 나는 변하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치킨 같은 쿠폰 그런 거 보내주세요 예 이분은 먼저 좀 먹어야 돼요 예 배가 고픕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분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정화의 의미 있죠 갈수록 더 잘되실 거고 풀려가실 거예요 자 이 위로 이 행동 이 행동은 위로고요 이 위로를 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선뜻 예 이분을 선택하시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지금은요 이분이 연락을 받아주고 연락이 왔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예 좀 다독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이분들은 여러분 곁을 맴돌 거예요 예 다행스러운 건 예 상황이 조금씩 풀릴 거고 이분의 잠재력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이분을 많이 좋아하신다면 위로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풀려서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거고요 여러분이 선뜻 선택을 내리시기가 쉽지 않으시다면 그냥 좀 기다려주세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분의 상황을 좀 지켜보세요 그럼 확신해지실 때 그 순간이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짝 보듬 살짝 보듬어 주시면 바로 마음을 여실 겁니다 자 사랑의 타로 사랑의 타로 사랑의 타로 좀 키워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절대 나쁜 분 아니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요 잘되실 거예요 사랑의 타로 이분 자 무시하지 마세요 누가 무시하겠냐만은 갈수록 잘되실 분입니다 정화의 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마세요 미래를 봐주세요 정말 잘되실 분이고 두 분 잘 어울려요 그분 조금 지금 힘든데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자 두 분 잘 어울립니다 잘되실 겁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